들어가있으니까 이동형이랑 다 알고있었다고 노래 듣자마자 노래 듣자마자 제 이름을 안 부르시고 아 백번 잘 봤어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은 딴걸이 진짜 너무 표시가 났어요 바지가 제일 포인트였어요 지금 제가 저희 포장 대회에서 프리마켓 같은거 알죠? 정면으로 포함 원래 1,2만원에만 뭘 드렸을지 저도 바르시고 요거는 이제 보이시네요 머리 스타일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? 이마 좀 보이게 아이돌스러운 보이지만 아니요 그때 어제 너무 이쁘셨어요 하트모양 머리 하트모양 머리 어제 너무 이뻤어요 우리가 사실 안 만지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넘지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아까 하다가 다르마를 왜냐면 이게 노래할 때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손을 치러서 근데 이마가 좀 보여야 더 잘생겨보이는게 더 도드라져보여요 너무 가르쳤어요 강대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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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장 마지막 O Istvely ext 나는 오늘 팬들과 있으니까 오늘 행복하다 나는 짜장보다 짱뽕이 좋다 하나 둘 셋 둘 다 좋 Space 짜장보다 짱뽕이 좋다 짜장보다 짱뽕이 좋다 짱뽕 둘 다 좋은데 하나! 자아!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노시죠 다들? 궁금한 거? 여기 있어요 궁금한 거, 자랑하지 마시고 네, 저 여기 있어요 네, 궁금한 거, 네? 빨리 가수님도 콩깍지 씌인 적이 있으세요? 자, 나 가수님도 콩깍지에 씌어볼 적이 있다 하나, 둘, 셋! 와아아아! 아아아아아아! 여러분들에게? 멋있다! 제가 보기에는 황추가씨가 씌운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팬분들이 씌어 있지 않나 맞아요 하지만, 고프지 않는 잠깐만, 질문! 강원이 될 줄 알았는데 아, 나는 복면 강원에서 강원이 될 거다 네, 이분께는 선물로 빠지지 않는pus 와우... TV에서 앞에서... 몰랐다. 아, 몰랐다. 과학이 될지 몰랐다. 생각이 없었다. 비배를 하지 않았다. 왜요? 준비 기간도 조금 짧았고 너무... 조건이 계셔가지고 비대는 안 하고 아, 그러시죠. 그러시죠. 사실 모든 일에 비대를 하지 않아요? 그래야 좀 잘 되는 거죠. 모든 일에 비대를 하지 않다.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기대고 있어요. 또 질문 또 있나요? 나는 잘생긴 걸 안다. 네, 알죠. 네, 알죠. 하이!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 잘생긴 게 아니라 그냥 혼내난다. 상담 좀. 그냥 그 정도. 아니요. 아, 제가 정리할게요. 재수없어. 하이! 빨리. 있나요? 아, 네. 오늘 앉아계시네요. 눈알 빠졌어요. 눈알 빠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어요? 하나, 둘, 셋. 아, 당황하지 않았다. 아, 당황하지 않았다. 그거를 약간 예능으로 좀 순환시킬 수 있는 그게 좀 안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질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빠졌으니까 얼마나 예능적으로 또 웃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. 사람이 미래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